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매크로팀을 맡고 있는 허진욱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21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50년 내 가장 높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당사의 전망은 IMF나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당사의 긍정적인 전망은 다음 4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요국들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로는 빠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 완화 국면을 장기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코로나와 미국 대선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년 초 이후 빠르게 완화되거나 소멸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완화는 경제 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글로벌 제조업의 캐펙스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골디락스 환경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위험 선호가 강화되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가격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국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드커브는 점차 스티프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이후에 생각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난 10년간의 모니터리 더미넌스 환경, 즉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 주된 부담을 지었던 반면에 향후 10년 정도는 이제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을 주도할 것입니다.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부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돼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속이 되자 주요국들은 유럽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의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재정이 급격히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재정이 긴축으로 돌아가면서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를 낸 것이 10년간 이어진 전세계 성장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유지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잠자던 재정을 각성시켰습니다. 2020년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다 부스팅으로 돌아선 이후에도 향후 최소한 5년 이상은 재정정책의 확장 기조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정책의 확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세계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잠재성장률이 점차 확대되는 것 이것을 재정 우위의 시대, 즉 피지컬 더미넌스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지컬 더미넌스가 기존의 10년간의 모니터리 더미넌스와의 가장 큰 차이는 재정정책은 총수요와 잠재성장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0년간 재정정책이 긴축으로 돌아가면서 전세계 주요국들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교육의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화의 퇴조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재정이 긴축으로 경기 부양의 몫은 오로지 통화정책에만 의존했고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실시할수록 경쟁적인 통화절하, 즉 환율전쟁이 일어내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부터는 각국의 재정정책은 총수요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향후 수년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국의 내수 확대는 결국 글로벌 교육의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이 확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금리가 너무 빠르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피지컬 더미너스 환경화에서 미국은 달러와 약세를 가져가는 대신에 빠른 경제 및 인플레이션 정상화를 받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외지역은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와에 비해서 디스카운트 받던 기축통화 지위가 점차 격상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교역 확대 국면에서 여타 수출에 의존하는 EEM은 수출 개선과 위기 치약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 우위의 시대가 지니는 확대 지향적이고 협력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화에서 FED는 이미 지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즉 물가 상승률이 기존의 목표 수준인 2%를 소폭 넘기더라도 약 2.5%까지는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을 공식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FED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즉 실업률 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 시점까지 첫 금리 인상을 최대한 미룰 것입니다. 당사가 생각하는 미국의 실업률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즉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4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FED의 첫 금리 인상 시점은 2024년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FED는 향후 4년 내에 현재 제로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올해 세계 경제를 가장 눌렀던 불확실성은 당연하게도 코로나일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이자가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90% 이상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기존의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던 2020년 내에 즉 올해 연내에 최소 1개 이상의 백신의 허가 가능성 그리고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선진국 인구의 약 20에서 30%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그런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의 본격화는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소멸하는 것의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입니다. 아직은 최종 결과가 완전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소멸하면서 글로벌 제조업은 그동안 밀어놨던 설비 투자 확대를 본격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그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즉 기업의 투자를 보여드리는 건데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둘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 캐펙스는 눌리는 기업 설비 투자는 정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 들어서 코로나와 미국 대선 때문에 불확실성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면서 기업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투자의 지연은 고용을 늦추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초 이후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소멸하면서 글로벌 제조업들은 사실상 지난 2년간 중단했던 캐펙스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것은 글로벌 경기 확장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환율 최근 들어서 관심들이 워낙 많으신데 저희가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달러와 강세는 이미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는 장기간에 걸쳐서 뚜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 강세, 10년 약세, 7년 강세, 10년 약세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이어진 7, 8년 강세가 지난 5월에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 전환한 것은 적어도 현 수준 대비해서 달러는 15에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주유국들의 동반 경기 확장 그리고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경기 격차 축소가 달러화를 전통적으로 약세로 만드는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달러와 약세 국면에서 원화의 현재 장기 평균, 페어밸류는 약 1,100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수출을 제약하지 않는 장기 평균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난 5월에 1표준 편차 하단인 약 1,230원까지 하락한 뒤에 빠르게 저평가 정도가 좁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 달러화의 약세 환경에서 달러화를 제외한 유로화, 위아나, 그리고 원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 모두 다 동반 절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향후 12개월, 향후 12개월 내에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수준까지 절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0원 수준은 현재 보시는 장기 평균 수준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의 절상으로 인해서 수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훼손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2021년 글로벌 경제 전망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